군산시 남서쪽 해상에 있는 고군산군도의 크고 작은 섬에 교회를 세우고 24년간 섬 주민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고 추명순 전도사를 기념한 문집이 발간됐습니다. 추 전도사가 사역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군산지방회가 주관해 마련한 이날 출판감사예배에서는 증경총회장 이재환 목사가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추명순 전도사의 삶과 사역을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해 수고한 군산지방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책을 엮은 군산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미신 문화가 강했던 섬들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쓸 것을 줄여서 성도와 주민을 섬겼던 추 전도사의 삶은 순교의 삶이었다며 추명순 전도사의 사역의 흔적을 모아 엮은 책을 통해 제2, 제3의 추명순 전도사와 같은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